이곳 전시실에서 만나실 작가분은 하영주 작가이고요. 가스마스크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. 작가가 생각하게 현대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자기만의 마스크를 가지고 사회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것들로 소통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.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낀 장치는 어떤 방독면이나 마스크를 통해서 페인팅이라든지 드로잉 작업들 그리고 영상작업의 길이까지 다양한 작업들로 전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.